로마서 4장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윤회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나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들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살아야 돼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25절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어지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오늘은 제목을 뭐로 잡았느냐 하면 18절에 있는 말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내가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를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13절에 말하기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을 말해요. 세상의 상속자가 됐다라는 얘기는 세상이 다 기업을 얻게 되어지는 자다. 이 말이에요. 가난한 땅만 약속했다고 생각하는데 본문 13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한 것이 세상의 상속자인 거예요. 가난한 땅의 상속자가 아니라 세상의 상속자. 세상의 상속자가 됐다는 건 세상을 다 기업으로 얻는 자가 되어지는데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자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되겠죠. 갈라지에서 3장 29절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누구로 말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져서 기업을 얻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것이 되어질래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는데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다는 것은 오늘 본문 17절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이기는 것 같이 하시는 분.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자예요. 없는 것을 잊게 하셨어요. 죽은 것을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다 죽은 자였어요. 영으로 다 죽은 자였어요. 죄 가운데 다 죽은 자였어요. 사망의 권세 아래 노인자였어요. 죽은 우리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죽은 것을 살리는 방법으로 단 하나를 선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원 3장 18절의 말씀. 이미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육은 살아서 돌아다닌 것 같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 죄에 속해 있는 사람,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죽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속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어준 바가 되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상세계 1장의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되어진 사망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태.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근본 원래 흑암이 있었다는 의미가 뭐예요? 내 안에 사망권세가 있었던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사람인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죄의 사람이 된 죽어있는 상태를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상태 그대로 있는 죄인에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찬빛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그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빛이 임하였다라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우리에게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오신 빛이구나. 이 빛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구나. 빛과 어둠을 나누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와서 주님의 말씀은 뭘 나누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어요. 사망에 속해 있는 자와 생명에 속해 있는 자를 나누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를 나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지혜와 하늘에 속한 지혜도 당연히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둘째 날 잃은 물과 물을 나누는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가져야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빛인 것을, 생명인 것을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분은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분이세요. 즉, 생명의 근원이시다. 내가 생명이 없어서 탄식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분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분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 내 심령. 여러분 심령을 한번 잘 찾아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심령이 생명으로 살고 있느냐, 빛으로 살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내 생각이 뭐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를 볼 수 있어요. 빛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생명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죄의 사람, 이전에 가졌던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 내 계획 이런 거에 내가 지배를 받고 있느냐. 이것은 둘로 나누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전에 죄의 사람에 놓여있고 그것에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나는 죽은 자예요. 하지만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나는 산자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죽음에서 건지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나는 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둔 남자라고 말하려면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은 나를 살리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17절에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었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가 바라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가 가진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들이라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과감 없이 칼을 들었어요.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 갖고 계시냐 이거예요. 과부 둘렙돈을 칭찬하시죠. 나에게 전재산이 둘렙돈이라면 그 전재산을 내어놓으라고 할 때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창조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입으로는 말해. 그런데 그 창조의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 왜냐하면 내 거 달라고 하면 이거 없으면 난 죽을 것 같은데. 큰일 났는데 안 되지. 이래서 못 내놔요. 너를 내게 내어놓을래? 못 내놔요. 네 삶을 나에게 내어놓을래? 네 목숨을 내게 내어놓을래? 네 재물을 나한테 내어놓을래? 못 내놔요. 왜? 이거 없으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과감없이 그거를 내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삶을 죽일 수 있었던 것.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 삶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한 이 약속을 내가 이룰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무슨 약속이에요? 창세기 17장에 전부뼈를 보고 네 후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많은 땅에서 왕들이 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버리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면서까지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18절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는 거예요. 사라도 잉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아브라함도 씨를 뿌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신 거잖아요. 육의 씨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씨를 주신 거고 또 사라도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아기를 잉태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인 거잖아요. 우리 눈앞에 불가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문제들이 놓였을 때 여러분 정말로 그것을 가능하시다고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이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가 무슨 의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했기 때문에 의로워진 거예요. 아니요. 그 믿음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사라가 이미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아브라함이 이미 씨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도 18절에부터 보면 백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확실히 그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랬어요.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약속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이루시죠. 근데 약속을 하시고 나서 이루시기 전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요. 금방 약속하시고 금방 이루지를 않고요. 주었다 그러시면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믿음을 보고자 하십니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무슨 약속 받으셨어요? 죽은 나를 살리시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약속은 없어요. 죽은 나를 살리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런데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나로 알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없는 거룩함을 주시고 나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아브라함도 약속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그냥 믿고 갔어요. 그 다음에 나아진 자손들도 그 약속을 받고 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난 걸 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 숫양을 준비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나에게 뭔가를 말하기 전에 나의 믿음을 보고자 뭔가를 하기 전에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내가 부르짖으니까 찾으니까 그때 할 수 없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만큼 많이 부르짖어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 있으세요? 그 믿음이 있으시냐고요. 반드시 나를 살리시고 반드시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반드시 나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나실 거를 믿으면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다 그랬으니까 그 십자가의 길만을 가기 위해서 내 생각과 마음과 뜻을 거기에다 다 몰입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나를 살릴까? 저게 나를 살릴까? 이게 나를 새롭게 할까? 저게 나를 새롭게 할까? 이게 나를 유익하게 할까? 저게 나를 유익하게 할까? 너무너무 자로나 우러나 우리가 치우친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가겠느냐는 거죠.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없는 것을 있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로 할 수 있지도 않고 세상에 능력으로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분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냐면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오. 그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걸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때 이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가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견고하게 져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견고해져서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다음에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십니다. 확신하십니다. 그럼 오늘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칼이 내 목에 왔어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살 것을 믿으면 칼을 두려워하지 않겠죠. 주님의 사랑을 저버리지 않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믿는 믿음. 무슨 믿음? 이룰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 여러분 옆에 주위에 그런 일 많잖아요. 변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칼칼 암람이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아브라함이 가진 견고한 믿음 확신을 가진 믿음으로 그분이 그 약속 하나를 이룰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75세에 받은 약속은 100세에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오래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말씀을 받을 때 그때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찾아온 게 뭐냐면 핍박과 혼란과 어려움인 거예요. 3중으로 공격을 하는데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아니, 나하고 함께하신다며 두려워하지 말라며 염려하지 말라며 네가 물 가운데 지나도 물이 너를 침밤지 못하고 불 가운데 가도 풀이 너를 사르지 못한대. 나는 너를 구원하신다는데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일하신다는데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네가 할 거라고 말을 해놓고 완전히 죽을 것 같은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 말씀은 어디 갔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은 제가 붙잡겠어요? 아니면 막연한 주신 말씀이야? 나한테 꼭 이루어진다기보다 주님이 감동을 분명히 주셨고 이건 분명히 내가 받은 건데 근데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잘못 받았나? 아닌가? 그러면 뭐지? 그러니까 이제 반신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아니면은 못해! 이렇게 될 텐데 그것도 아니니까 할 수 없이 그 길을 가긴 가는 거야. 모르면서 끌려간 것까지 간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이전에 모르는 길을 할 수 없어서 나한테 이끌려서 갔다. 근데 이제는 네가 알고 가게 해주마. 모르면서 10년이 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를 막혀 안 나게 믿으면서 그렇게 하는데 확실치는 않았더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우리가 가지면 이 아브라함 같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 예수님은 오셨거든요. 이거는 또 뭘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계속 힘들고 무너지고 무너지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하면서도 그들에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어야 돼요. 누가 오기를? 메시아가 오기를. 메시아 드디어 오셨어요. 중요한 건 바랄 수 없는 중에 오신 메시아인 예수님을 그들이 못 만났다는 거예요. 왜? 율법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고 한 이 말씀이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 헛것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헛것이 되는 거예요. 또 그것만 헛것이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 순교한 모든 사람들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당연히 보내주실 거고 메시아가 오신 일은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인 거예요. 없는 것을 잊게 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린 거 그 거룩 생명 의 이런 것들을 다시 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은혜 이 복음만이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고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는 이라 15절에 말했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믿음의 의로 말미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하고 우리에게 주신 의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의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잊게 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을 드디어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의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만 그 믿음을 의롭다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함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람 이삭이 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긴 것처럼 우리도 이 상황에서는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흑암이 기품에 있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나 모든 상황 속에서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것들만 날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나로 하여금 의롭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는 믿음을 내가 가지면 나도 그것을 믿는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랬죠?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에 내가 속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속하는 게 아니라 은혜에 속해야 되는데 이것에 속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만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믿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믿음을 의롭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에게도 그 믿음이 있어야 의롭다 한 거예요. 예수 크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곧 나에게 그걸 보여준 의인 거예요. 그것을 믿으니까 내가 의로워진 거지. 예수 크리스도를 믿을 때 의로워지는 거지 그거 말고 다른 걸로는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거죠.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8절에 말을 합니다. 그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의로워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워임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신니를 믿는 자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신 그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도 그 생명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 것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염려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건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을을 가진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갈라지사 3장 26절로부터 하는 말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27절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로 온입은 자가 되어지고 28절에 가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라 한 다음에 29절에 그리스도에 거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유옵을 이율자가 된다 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생명이 없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 25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건 의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은 누구에게 순종해요? 하나님께 순종 마귀에게 순종하지 않죠.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지기 때문에 마귀에게 순종함은 마귀의 종이고 의에 순종해야 의의 종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의인으로서 사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밖에 없잖아요.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에게 모든 것을 이루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고 아브라함의 후선 중에서 많은 왕들이 나왔고 자녀들이 나왔고 후선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후선들이 세상이 상속자가 되어지면 이 세상을 기업으로 얻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왜? 믿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의를 빼앗기고 불의로 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된다라는 말은 이 의로 사는 자요. 이 권세로 사는 자요.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 그리소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소를 믿는 자들도 위한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준 자들을 다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소 안에 우리가 속해 있으면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드신 그분이 그 교회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야 교회가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살아나야 돼요. 예수님이 살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겠어요? 여러분 살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오시면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진리를 가르쳐주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사는 자여 의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를 살리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니까 그리스도의 영인 내 안에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어지도록 그 권세를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기업을 취해오게 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로하는 자의 것이라 하는 거예요. 취해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로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니까 침로해서 빼앗으라 이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온전히 천국이 이루어지고 의가 이루어지고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와 함께하는 그 십자가의 연합의 믿음이 이루어졌을 때 그 생명이 나로 하여금 침로케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이 점점 침로해요. 어디서 영에서 혼으로 혼에서 몸으로 영 혼 몸이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온전히 보존되게 하는 일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는 건 이 세상이 바랄 수가 없어요. 참 믿음의 사람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 참 교회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무너지고 무너져 있고 변질되고 변질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할까? 그의 후손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의 후손이 되셨습니까? 그의 물과 피로 거듭난 자이십니까? 그러면 그의 자손이고 그의 후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을 가져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이 일을 할 거라는 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기다림의 축복. 너무 힘들어요. 제일 훈련이 어려운 게 기다림이에요. 낭떠러지에 이제 죽게 되었다고 할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셔요. 제 경험은 그래요. 뭔가 될 수 있을 것 같을 때는요.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완전히 죽었구나 하고 떨어진다 하는 순간에 받치셔요.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거를 표현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제 경험이 그렇더라고요. 독수리 훈련시키는 뭔가가 잘 되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 이게 나를 넘어뜨리는 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깨어있어야 돼요. 저를 지금 주님께서 채찍질 하시고 골방에다가 밀어넣으셔서 더 앞으로 일어나야 할 일을 위해서 기독해 하시는 건 저한테는 굉장한 축복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게 나의 구원을 위해서기 때문에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편안해지고 좋아지고 이래야지 구원을 이뤄가는 거고 축복받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생각 버리세요. 진정한 행복과 축복은 주님과의 교제가 쉼없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물질로 풍요롭고 모든 게 근심 걱정 없이 다 되어졌을 때 주님과의 교제가 막히면 저주받은 상태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어떤 말씀의 깨달음이 막 있고 어떤 은사의 능력이 막 나타나고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거에 속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인도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유업을 잇는 자가 되어지려면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돼요.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그분의 은도를 따라서 내가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길이 십자가 길이고 그것이 험난한 길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순간 원하는 거면 그 길이 축복의 길인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의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에베스 5장에 하시는 말씀이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고 하잖아요.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는 이 말씀이 으샤샤 교회 생활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 이 일을 매일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왜?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매일같이 그 생명을 의지하고 또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있는 거 죽고 생명을 사는 거는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에게 다가오는 핍박을 환란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뭔가 잘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결국은 미혹을 받아서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우리를 굶기고 못살게 하려는 건 아니에요. 주세요. 주시는데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으로 내어놓은 사람한테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세요. 중요한 건 내 안에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계속 점검하면서 가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의로 인정되어지는 믿음은 생명을 가진 믿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믿음 내가 매일 죽고 사는 것을 확인하는 믿음 성령의 음성을 매일 듣는 믿음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믿음 이래서 내 몸이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의 배 날마다 들일 수 있는 믿음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에베스 5장 14절 말씀 죽어있는 자들 가운데서 나는 잠자는 자여야 되는 거고 주님이 나에게 빛을 비추셔서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야 그 다음에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잠자는 자들 가운데 깨어 일어나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하니 지혜를 주실 거고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가 오니까 잘 분별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않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면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믿음 가져야 된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은 이걸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구에게 나타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루어가고 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는 자가 되는 것 그럴 때 그분이 바랄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게 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게 될 거예요.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늘 주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그리고 그분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인 걸 믿는 믿음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에게 속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연합의 믿음 그래서 이게 의의의 믿음 의롭다함을 그럴 때 얻게 되는 거고 주님의 음성을 늘 듣는 믿음의 사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게 내 믿음이기도 하고. 그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의롭다한 건 아브라함만 의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도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는 거.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어준 바가 되어지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 우리는 그 안에 사는 자가 되자라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 안 갖고 있었죠. 내 생각 이만큼 내가 원하는 것 이만큼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다 예수님 이것 좀 어떻게 이렇게 믿었잖아요. 근데 이제 믿음을 완전히 바꿔버립시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받은 그 믿음 내가 갖도록 주님 앞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